Thank you for the music 어떻게 음악 있음에 난 항상 감사해 많이 떨리네요 오늘 같은 월의 이름은 뮤지컬 배우들이 누구나 쉬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을 함께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 스탭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많은 관객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출의 뮤지컬 어워드 이 무대가 올라가면 곧 시작을 합니다 이 뒤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있습니다 그 여인은 저랑 얼마 전에 레베카 공연을 같이 했던 친구죠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우선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옥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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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 수 있죠. 음악 없이 노래와 춤 없으면 어쩌죠. 그래요. 그만 있음에 난 정말 감사해. 많이 떨려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난 기분이 좋아. 이렇게 멋진 남자야. 오늘에게 그걸 노래할 거야. 얼마나 내 삶이 힘든지.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 꿈에 해주고. 불치지 말아요. 어떻게 살 수 있죠. 음악 없이 노래와 춤을 없으면 어쩌죠. 그래요. 그만 있음에 난 정말 감사해. 여름에 난 잔 wake. 난 감사해요 내 힘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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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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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